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자연으로의 영원한 도피 그리고 기다림 테스로 잘 알려진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 토마스 하디 소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토마스 하디의 흔치 않은 희극 단편 재채기를 멈추지 않는 도둑입니다. 등장인물입니다. 휴버트 14살 소년 사이먼경 노신사 집주인 제리 휴버트의 말 도둑들 신사 숙녀들 아버지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휴버트가 강도를 만납니다. 토마스 하디의 유머러스한 단편소설 재채기를 멈추지 않는 도둑입니다. 재채기를 멈추지 않는 도둑 토마스 하디 1장 강도를 만난 휴버트 지금은 이미 늙어버린 떡갈나무들이 노신사의 지팡이만큼 작았을 때의 일이다. 하사관의 아들인 휴버트라는 소년이 웨섹스 지방에 살고 있었다. 휴버트는 매우 솔직하고 활발하며 건강한 신체를 가진 14살짜리 소년이었고 용감한 아이였다. 어느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휴버트의 아버지는 그를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로 중요한 심부름을 보냈다. 휴버트는 말을 타고 심부름을 가서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저녁 때까지 마을에 남아있었다. 마침내 일이 끝나자 휴버트는 말을 타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려면 블랙무어 지방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는데 그곳은 비옥한 곳이기는 했지만 길이 무척 질고 구불구불하며 외진 곳이었다. 그리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까지 했다. 시간은 9시 정도 되었고 휴버트는 순종적이며 충실한 말 제리를 타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흥얼거리면서 숲속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뭇가지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는 소년을 얼어붙게 했고 온갖 무서운 상상을 하게 했다. 그 소리는 곧 현실로 나타나 낯선 남자들이 휴버트 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휴버트는 제리를 보았다. 제리는 밝은 회색빛의 순종적인 말로 짙은 어둠 속에서 눈에 아주 잘 띄는 색이었다. 휴버트는 제리가 좀 더 어두운 색깔이 아닌 걸 아쉬워했다. 무슨 걱정이야? 휴버트는 큰 소리로 자신에게 외쳤다. 제리는 아주 날렵해서 어떤 강도라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빨리 달릴 거야. 허허! 정말 그럴까? 어느새 그 소리를 들은 강도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순간 그는 어느새 휴버트의 오른쪽에 있는 덤불을 헤치고 바짝 다가와 있었다. 몸집이 커다란 다른 강도가 왼쪽 덤불 속에서 나타나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강도가 몇 미터 떨어진 앞에 서서 길을 막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휴버트를 붙잡아 말에서 강제로 내려서 손과 발목을 꽁꽁 묶어버렸다. 휴버트는 용감한 소년답게 힘껏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세 명의 건장한 강도들에게는 역부족이었다. 휴버트의 손목은 이미 몸 뒤로 돌려져서 묶여있었고 다리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여있었다. 그리고 그는 도랑카에 버려졌다. 휴버트는 강도들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그들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들은 몸집이 크고 얼굴에는 검댕이가 칠해져 있었는데 휴버트의 말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휴버트는 다리에 묶인 끈을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 노력은 열매를 맺어 팥줄에서 다리를 빼낼 수 있었다. 하지만 두 팔을 묶은 밧줄은 어쩔 수가 없었다. 휴버트는 팔목을 뒤로 묶인 채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일단 걷기 시작했다. 휴버트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그 상태로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집까지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겨울밤의 추위는 점점 더 매소워졌고 팔목까지 묶인 채 앞을 향해 나아가던 휴버트는 땅에 떨어진 나뭇잎을 덮고 아침까지 잠을 잘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추위 속에서 잠이 들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는 다리가 아프고 팔이 저려 왔으며 무엇보다 재리를 도둑맞췄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재리는 발로 차거나 누구를 물어뜯거나 하는 나쁜 버릇이 전혀 없는 아주 순종적이고 충실한 말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앞만 보며 걷던 휴버트는 멀리서 인가의 불빛을 발견했다. 하지만 재리를 잃은 아픔에 쌓여 휴버트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 집은 아주 웅장하고 탑과 굴뚝이 밤하늘의 별에 닿을 정도로 높이 솟아있는 아름다운 저택이었다. 휴버트는 그 집 앞에 다다랐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듯 무척 조용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듯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밝은 불빛이 휴버트를 초대하듯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집 안으로 살며시 들어가서 잘 꾸며진 식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식당의 벽은 고상한 색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으며 장식장과 찬장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무엇보다 휴버트를 설레게 했던 건 식당 한가운데 잘 차려진 호화로운 음식들이었다. 그 음식들은 손님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있었고 의자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손님들이 들어와서 파티가 열릴 것 같은 분위기였다. 휴버트는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을 만큼 허기가 졌지만 손이 뒤로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음식을 먹으려면 소나 돼지처럼 접시의 얼굴을 파묻고 먹어야 했다. 그는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집 안을 더 둘러보기로 했다. 그때 현관에서 누군가 서둘러 오는 발소리가 났다. 서둘러!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휴버트는 얼른 식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세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식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식탁 아래까지 늘어진 탁자뽀 사이로 보였다. 휴버트는 그 남자들이 제리를 훔쳐간 바로 그 강도라는 걸 알아챘다. 자, 됐어. 굵은 목소리의 첫 번째 남자가 말을 꺼냈다. 이제 숨을 곳을 찾아보자. 잠시 후엔 사람들이 모두 돌아올 테니까. 우리가 쓴 방법은 여러 사람을 속이기에 아주 완벽한 거였어. 그래, 넌 위험에 처한 남자의 비명을 아주 완벽하게 내던 걸 훌륭했다고. 두 번째 남자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주 좋았어. 세 번째 남자도 질세라 한마디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비명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고 곧 돌아오겠지. 자, 서두르자. 어디에 숨어 있을까? 모두 잠들 때까지 적어도 두세 시간 동안 숨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 바로 저거야. 이리 와보라고. 저기 맨 끝에 있는 벽장은 1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고 들었어. 저기 숨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그 도둑은 앞장서서 성큼성큼 복도로 나가서 식당 건너편에 있는 벽장으로 다가갔다. 그 얘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던 휘버트는 식탁 밑으로 기어가면서 그들이 무얼 하는지 숨어서 지켜보았다. 맨 끝에 있는 벽장 얘기를 하는 게 분명했다. 도둑들은 마침내 벽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휘버트는 벽장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주의를 집중했다. 도둑들은 작은 목소리로 집 안은 어디에 귀금속이 있고 값진 접시들과 그 밖의 비싼 물건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서로 속삭이고 있었다. 분명히 그들은 한밤중에 그 집에서 물건을 훔칠 계획을 꾸미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무리의 숙녀들과 신사들이 떠들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휘버트는 집 안을 서성대고 있다가 무슨 위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거실 옆에 붙은 발코니 구석에 몰래 숨었다. 물론 도둑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은 절대로 없었다. 휘버트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엿볼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았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노신사와 부인 또한 숙녀와 청년들이 있었고 많은 시종과 하녀들도 있었다. 조금 전까지 텅 비어있던 저택은 이제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제 식사를 시작합시다. 어느 노신사가 말을 했다. 그 이상한 비명이 어디에서 들렸는지 정말 이상하군요. 내 집 문 밖에서 살인사건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지만. 노신사의 말이 끝나자 그곳에 모인 여자들은 각자 얼마나 놀랐는지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은근히 어떤 사건을 기대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일이 싱겁게 끝난 게 내심 아쉬운 것 같았다. 잠시만 기다리면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휴버트가 혼잣말로 주걸거렸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부모와 함께 보내려고 찾아온 결혼한 아들, 딸들이었다. 문이 닫혔고 휴버트는 베란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도움을 요청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다. 그는 손으로 문을 두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대담하게 발로 문을 차기 시작했다. 이런, 지금 문을 발로 찬 사람이 바로 너냐? 놀란 하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휴버트를 발견했다. 그리고 휴버트의 어깨를 잡아서 식당으로 끌고 들어갔다. 발코니에서 문을 발로 차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나리.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휴버트를 바라봤다. 그 아이를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아까 몇 마디 말을 했던 노신사 사이먼경이 말했다. 거기서 뭐하고 있었니? 저런, 팔이 묶여있네? 숙녀 중 한 명이 놀라며 소리쳤다. 불쌍해라. 다른 숙녀가 다시 말했다. 휴버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습격을 당해서 말을 도둑맞은 일과 무자비하게 묶여서 버려진 일을 그들에게 얘기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사이먼경이 외쳤다. 그럴 듯한 얘기지만... 한 신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휴버트를 바라보았다. 의심이 좀 가는군요. 안 그렇소? 사이먼경이 다시 덧붙였다. 저 아이가 도둑일 수도 있어요. 한 숙녀가 휴버트를 아래위로 살펴보면서 말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좀 더 가까이서 저 아이 얼굴을 봐야겠군요. 다른 나이 든 숙녀가 말을 이었다. 휴버트는 부끄러워 얼굴이 벌개졌다. 그리고 집안에 도둑이 숨어있다는 말을 하려다가 멈춰버렸다. 휴버트는 도둑이 있다는 경고를 하려던 마음을 고쳐 그들 스스로 도둑을 찾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쨌든 저 소년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어라. 사이먼경이 말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저 아이 역시 오늘 밤만은 잘 대접해야지. 얘야, 거기 식사 끝에 있는 빈 의자에 앉아서 저녁을 먹도록 해라. 일단 식사를 마친 후 네 얘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다. 2장 벽장 속의 도둑들 파티가 계속되었다. 휴버트는 이제 자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파티에 참석하는 건 즐거웠다.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 친구가 되는 것 같았다. 충분한 와인과 활활 타오르는 따뜻한 난로가 있었으며 신사들의 얘기에 웃는 숙녀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장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 휴버트는 비록 거짓말을 한다는 의심을 받긴 했지만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사람들은 모두 유쾌해 보였고 사이먼 병이 사람들의 재치 넘치는 대화를 듣고 웃는 모습도 보였다. 식사가 거의 끝나자 약간 와인을 많이 마신 젊은이 중 하나가 휴버트에게 말했다. 얘야 기분이 좀 어떠니? 그는 노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까지도 널리 퍼진 코담배 상자를 집어들며 휴버트에게 물어보았다. 괜찮습니다. 휴버트가 말했다. 자 이제 말해보렴구나. 내가 누구고 뭐하는 아이인지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렴. 그 젊은이가 휴버트의 어깨를 치면서 말했다. 네 물론 말씀드리죠. 휴버트는 대담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사실 떠돌이 마술사입니다. 그래? 흥미롭군. 그럼 젊은 마술사 영혼을 몸 밖으로 불러내는 일도 할 수 있는가? 텅 빈 벽장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게도 할 수 있죠. 휴버트가 대답했다. 허허 사이먼경이 흥미롭다는 듯이 손바닥을 비비면서 말했다. 자 이런 마술을 놓칠 수는 없지. 자 숙녀분 재미있는 광경을 놓치지 마세요. 뭔가 신기한 장면이 벌어질 것 같지 않소? 위험하진 않겠지? 나이 든 부인이 물었다. 휴버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갖고 계신 코담배 좀 주세요. 휴버트는 옆자리의 젊은이에게 코담배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이제 휴버트가 잠시 뜸을 들이면서 말을 계속했다. 아주 살금살금 제 뒤를 따라오세요. 인기척을 내시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문이 말을 듣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휴버트는 복대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고 뒤꿈치를 든 채 벽장 앞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손님들도 휴버트가 하는 행동을 보며 그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휴버트는 벽장 문 앞으로 의자를 들고 가서 그 위에 올랐었다. 그의 키는 이제 벽장 높이만큼 커져 있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까 건네받은 코담배 상자에 있는 코담배를 모두 벽장 문 위에 작은 틈으로 털어 넣었다. 코담배 가루가 벽장 틈새를 통해 들어가 벽장 안에 가득 퍼질 것이 뻔했다. 휴버트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계속 조용히 할 것을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저... 지금 무슨 소리지? 1, 2분 정도 지나자 노숙녀가 말했다. 벽장 안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재채기 소리가 나왔다. 휴버트가 다시 조용히 하라는 표시로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와... 정말 대단해. 사이먼 경이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했다. 내가 지금까지 봤던 마술 중 가장 독특한 마술이야. 휴버트는 여전히 의자 위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코담배를 좀 더 주세요. 사이먼 경이 덧붙였다. 코담배 좀 더... 두세 명의 남자들이 자신의 코담배 상자를 건네주었고, 이 코담배 역시 모두 벽장 안에 뿌려졌다. 재채기 소리가 다시 들렸다. 처음 재채기 소리보다 좀 더 컸으며, 뒤이은 재채기는 참으려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길고 요란한 재채기 소리였다. 코담배! 코담배! 휴버트가 말했다. 코담배! 다시 사이먼 경이 따라했다. 사이먼 경의 시종 중 하나가 이번에는 아예 스코틀랜드산 코담배를 큰 병 가득 들고 왔다. 휴버트는 이번에도 역시 벽장 틈새에 그 많은 코담배를 부어버렸고, 즉시 벽장 안에서는 재채기 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코담배를 인정 사정 없이 모두 벽장 안으로 뿌렸다. 벽장 안에서는 떠들썩하고 그치지 않는 재채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 마치 태풍이 불어 집체가 넘어가는 듯한 소리까지 났다. 저 안에 누가 있는 게 분명해! 이건 마술이 아니야! 사이먼 경이 진실을 알아 냈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네, 그렇습니다! 휴버트가 말했다. 벽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집에 도둑질하러 온 강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 말을 훔쳐간 놈들입니다. 재채기 소리는 이제 경련을 일으킬 것 같은 신음소리로 바뀌었다. 도둑 중 한 명이 휴버트의 목소리를 듣고 외쳤다.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요! 내 말을 어디에 두었지? 휴버트가 말했다. 교수대 옆 골짜기에 있는 나무에 묶어두었어요. 제발 살려줘요! 여기에서 빨리 나가게! 제발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재미있는 마술이나 게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강도들이 벽장 안에 가두어져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하인들이 총과 곤봉을 들고 벽장 주위를 애웠었다. 그리고 신호와 동시에 휴버트가 빗장을 빼자 모두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벽장 안에 있던 세 명의 도둑들은 누군가를 공격하기에는 숨이 넘어갈 만큼 지쳐 보였다. 그들은 벽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로 도둑들은 하인들에 의해 포박당해서 아침이 될 때까지 집 밖에 묶여있었다. 휴버트는 그제야 자기가 겪은 일들을 모두에게 해주었고 호의를 베풀어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이먼경은 휴버트에게 그 집에서 가장 훌륭한 방을 내주고 아침이 될 때까지 머무르라고 제의했다. 그 방은 에리자베스 여왕과 찰스왕이 머물렀던 곳이었고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전망을 갖춘 곳이었다. 그러나 휴버트는 그의 말 제리가 잘 있는지 너무 걱정이 되었고 도둑들의 말이 사실인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이먼경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곳에 있던 손님 중 몇 명이 기꺼이 휴버트와 동행을 해서 도둑들이 말한 장소인 교수대 뒤에 있는 골짜기로 향했다. 언덕에 다다른 그들은 골짜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도둑들이 말한 대로 제리는 전혀 다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무에 묶여있었다. 그리고 휴버트가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제리 역시 기쁜 울음소리를 내며 껑충껑충 뛰었다. 지금 휴버트에게는 제리를 찾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다. 그리고 다시 산을 오르며 동행했던 손님들에게 외쳤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휴버트는 제리를 타고 지름길을 따라 집으로 여유있게 달려갔다. 그리고 새벽 4시경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다. 휴버트는 제리를 타고 지름을 따라 집으로 여유있게 달려갔다.